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.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. 2024학년도 대형고등학교 2학년 영어 1 모의고사 수업자료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. 2024학년도 대형고등학교 2학년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. 2024학년도 대형고등학교 2학년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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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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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